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동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수사 시동을 걸었다는데 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옵티머스 건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이 터지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부 문건에서 정치권까지 연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권에서 큰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요. 최근 펀드 설정과 운영 과정에 정치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문건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물론 그 수사가 뜨뜸 미지근했던 게 문제인 건데 바로 이 내용, 이혁진이 부정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본이 돼야 될 정권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비호해줬던 그런 과정이 되고 5천억 원대의 사기를 유발한 옵티머스의 수익자로 참여했고 심지어 펀드 설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도 이들이 관여되어 있다. 결국 5천억 원의 국민들의 돈을 날려버린 이 초대형 사건에 여당이 깊게 관여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리스트까지 나왔다는 거 20여 명의 정관계, 재계, 고위 인사들이 지금 또 실명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 일부는 이미 지금 이름이 공개된 상황인 건데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터지면 여당 폭발한다. 문재인 정권 명예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라는 말들이 이어진 상황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관련 진술을 신문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 그리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하는 태도가 뭐냐 현 정권의 치명적인 수사 내용일까봐 일부러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냐 일부러 쉬쉬하는 것이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건데요 오죽하면 보도를 통해서 이를 접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8일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사기권뿐만 아니라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성윤에게 경고성 지시를 내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12일자로 추가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옵티머스 수사 보완을 위해서 반부패 수사 2부에 소속된 검사를 수사팀에 투입시킨 한편 지난주 초에 타검찰청으로 소속되었던 금융수사의 전문성 있는 검사 4명 금융통, 금융투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있어요 각자 검사들이 다 역할이 있지만 금융사기 분야에 대해서 특수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검사 4명을 이쪽 수사팀으로 파견해달라고 대검찰청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을 대검찰청이 그대로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지난주 옵티머스 수사팀의 증원을 지시하여 중앙지검의 검사 파견 요청을 그대로 승인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승인했던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이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대검에서 승인 좀 해주세요 여기 있던 사람 우리가 좀 땡겼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승인할 때 100% 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몇 배수로 보통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 1명 추가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2명 내지 3명을 일단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그중 이제 1명 정도 된다 해가지고 1명 올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가령 2명이 필요하다 그럼 뭐 4명 5명을 이제 올리죠 올려가지고 대검에서 아 그래 5명은 너무 많고 그중에 한 2명 정도 그래 올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즉 배수로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대검이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4명을 좀 우리가 땡겨 쓰겠다라 하니까 4명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즉 지금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옵티머스권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옵티머스에 대해서 또 한 번 수사 강화를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보고를 받지 않아 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여론의 압박이 있었겠죠 결국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권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접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다 신속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즉 빨리 빨리 이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팀의 대폭 증언을 추가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수통 검사 4명 뭐 이렇게 땡겨 올리고 어디 있는 검사 올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대폭적으로 팀을 늘려서 옵티머스권을 신속하게 조사해서 지금 여기에 엮여있는 여권 정치 로비 의혹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빨리 빨리 찾아내라 라고 지금 윤석열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러한 추가 지시 사항이 언론에서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추미애 같은 사람들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는 기억 안 난다 아몰랑이다 보수 쪽 수사는 빨리 해야 되고 우리 쪽 수사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보이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왔는데요 이번 옵티머스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지를 볼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그 기출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도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 큰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수사팀의 증원을 위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행하에 지금처럼 뜨뜻미지간한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신의 한수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구독자로 절신의 한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에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영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 플러스 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